안녕하세요 옷만들기 정석의 리뻐 인사드립니다 뭔가 뒷배경이 좀 바뀌었죠 제 작업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월요일 옷만들기 정석 시간에 이 디자인 올라왔잖아요 이 디자인 올라간 것을 만들어볼건데 만들기 전에 패턴을 약간 수정 좀 할게요 저번에 제가 이렇게 패턴 소매 기장을 20인치 정도 놓으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한 18 반이라든 18인치 정도만 놔야 될 것 같아요 원단 폭이 원단 폭에 넘어가더라구요 그래서 어깨를 한 18 반 정도 놓아 주시면 한 5 8인치 정도 넓이에 원단 딱 맞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수정해 가지고 패턴 떠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미리 뜨신 분들은 한 1인치 반 정도 이렇게 치면 될 것 같아요 쫙 놔서 놓은거 보시면 원단은 맞자로 볼게요 한마 하고 이 정도에서 1.5야드 5야드 1.5야드 면은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1.5야드 정도 1.5야드 정도 면은 나올 것 같아요 자 Estados escaping 2.5야드 2.5야드 3.5야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지금부터 외입술 주머니를 만들거에요. 외입술 주머니를 만들건데 첫번째가 몸판에 외입술 주머니를 2분의 1짜리로 넓이로 길이는 6인치 정도로 할게요. 그럼 먼저 반인치에 6인치를 이렇게 그려 놓는거에요. 몸판에 주머니 뚫을 곳에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는 원단이 필요한데 자 여기를 6인치 정도 놨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반 정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반에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9인치 이쪽으로는 7반 자 이렇게 표시할게요. 그리고 위쪽으로 1이라고 이렇게 하나 짝대기 하나를 표시하고 이쪽으로 7반 이쪽으로 9인치를 하나 표시할게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들어갈건데 이게 자 아깝게 7반에 9인치였다라면 이렇게 두 개를 표시한 애가 9인치로 들어갈거에요. 자 9인치로 들어가는 게 표시하신 다음에 작은 애 있죠. 9인치 있고 9반 애 9인치가 짝대기 하나 9반이 짝대기 둘이에요. 자 이거 아시겠죠. 자 그럼 짝대기 하나인 애를 반인치 정도를 쭉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반인치 정도를 하나 이렇게 그려주세요. 짝대기 하나인 애 짝대기 두 개 키 큰 애는 1인치로 이렇게 1인치 넓이로 자 짝대기 두 개 그리신 애를 접어서 1인치짜리를 접어서 이렇게 다려주세요. 자 이렇게 짝대기 두 개 짝대기 두 개가 1인치로 여기 해주시고 자 여기는 그냥 그려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미싱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그려주신 애를 먼저 두 번 그린 애 있죠. 두 번 그린 애 두 번 그린 애를 두 번 그린 애 위에다가 반인치로 그릴게요. 자 먼저 칸 두 개짜리 그린 애다가 반인치로 이렇게 딱 그려주신 다음에 자 요 선에 자 반인치로 이렇게 그린 애랑 자 요 선이랑 여기 보이시죠. 요 선이랑 요기도 요 정도 선에서 딱 맞춰줄게요. 자 요 선이랑 요 선이랑 여기 그린 박스 그린데 있죠. 고기랑 요기랑 딱 이렇게 맞춰서 딱 놓으실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놓고 그 다음에 쭉 연결하면 자 요렇게 딱 끝에까지 딱 박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요 끝이랑 자 요렇게 박아주신 다음에 제껴 볼게요. 제 끼면 지금 두 선이 이렇게 쭉 나올 거예요. 두 선이 나오는데 이 주머니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요 끝점과 요 끝점이 평행하게 딱 맞아야 돼요. 자 평행하게끔 요기 딱 맞아야지 되고 요기 끝부분도 평행하게끔 딱 맞아야 돼요. 자 요렇게 놓은 다음에 자 지금부터 요기 잘 보세요. 요기 끝부분 요 바늘 끝부분과 끝부분을 Y로 이렇게 한 다음에 가운데를 요렇게 자를 거예요. 또 여기까지 오신 다음에 요기도 Y로 끝까지 요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근데 한 장만 한 장만 요렇게 보시면 요걸 다 제껴 제껴주시고 요렇게 다 제껴주시면 요 그린데 요기 그린데 한 장만 요기 부분만 한 장만 요렇게 딱 이렇게 자른 다음에 얘를 요렇게 딱 Y자로 끝에를 딱 끝에까지 딱 자르시고 요렇게 Y로 이렇게 따주시는 거예요. 요렇게 한쪽을 또 반대도 자 반대에도 얘가 지금 중요한 게 요렇게 보시면 요렇게 보여드릴게요. 얘네들 제껴서 제껴서 요기만 요기만 따주시는 거예요. 요기만 요렇게 딱 얘도 요기까지 딱 자르고 Y로 딱 잘라주시고 요렇게 딱 Y로 이렇게 딱 잘라 끝까지 요게 끝까지 잘 안 따지면 주머니가 입술이 안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끝까지 딱 맞아있대요. 자 요렇게 요기까지 다 됐죠. 그러면 뒤집고 다려 볼게요. 요렇게 지금 요렇게 왔죠. 그러면 요기도 요렇게 돼 있을 거예요. 요렇게 그럼 얘를 다 안으로 넣을게요. 요렇게 넣고 얘도 다 안으로 요렇게 넣을게요. 자 모양을 뒤집으면 요렇게 될 거예요. 요렇게 되면 요렇게 제끼면 요렇게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뾰족하게 끔 아까 Y자로 얘를 뾰족한 애를 요렇게 놓고 딱 평평하게 놓으시고 얘를 한번 이렇게 살짝 요렇게 요렇게 뾰족한 야만 요렇게 뾰족한 야만 요렇게 딱 다려 주신 다음에 요렇게 제껴 볼게요. 그러면 자 요렇게 끝부분이 딱 예쁘게 나올 겁니다. 조금 이따가 요길 제껴서 요길 박을 거예요. 요길 박기 전에 요렇게 한쪽이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반대쪽도 볼게요. 자 뒤쪽은 천을 요렇게 나올 거예요. 뒤쪽은 뒤쪽은 이렇게 제끼면 딱 맞춰서 요렇게 뒤가 나올 거고 요렇게 Y자를 따는 애를 요기 끝부분도 제껴서 요렇게 뾰족 튀어나온 애를 한번 요렇게 살짝 눌러서 그 다음에 딱 놓으세요. 그러면 여기가 딱 예쁘게 됐죠. 그럼 이렇게 다려서 다시 주름 펴주시고 자 요런 식으로 주머니가 겉에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외입술 주머니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싱을 가서 주머니가 요렇게 손을 넣으면 손을 넣으면 뻥 하고 빠지니까 요기를 메꿔 줄게요. 자 요기 뒷부분에 제껴서 요기 부분을 쭉 이렇게 두개를 요 두개를 쭉 바꿔 볼게요. 자 요렇게 요렇게 보시면 뾰족하게 이렇게 이렇게 뾰족하네 요게 요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걔를 요기를 딱 같이 놓고 요기를 요렇게 박아줄 거예요. 자 요기부분만 딱 놓고 딱 요렇게 요기만 뾰족한 티만 박아주시면 얘가 딱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딱 되게끔 박아주시고 이쪽도 자 뾰족한 데가 똑바로 나와야 돼요. 똑바로 얘가 비스듬이 되면 안되고 얘가 똑바로 요렇게 똑바로 딱 놓은 다음에 요렇게 제껴주시면 여기가 딱 요렇게 딱 나오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머니 두개를 안에서 이렇게 쭉 박아줄 거예요. 주머니 이쪽을 이렇게 쭉 박아줄 건데 박다 보면 주머니 를 박다 보면 얘가 벌어져서 이렇게 박힐 수가 있어요. 살짝 요기랑 딱 지금처럼 딱 맞게끔 지금처럼 딱 맞게끔 한다면 옷담수로 옷담수로 요기 사이에다가 요 딱 간격이 딱 맞잖아요. 이렇게 자 봐요. 이렇게 벌어지면 안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간격이 딱 맞추놓은 다음에 살짝 요 사이에다가 옷담수로 뜯을 거니까 살짝만 요렇게 고정을 해놓을게요. 그래야지 이게 안 움직이고 안에 뒷주머니 뒤에서부터 요렇게 박을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박을 건데 맨 위에서부터 한번 박아줄게요. 위에를 자 위에를 요렇게 쭉 그냥 노루발 하나로 그냥 이렇게 뜯어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쌍잎술을 만들어 볼거에요. 쌍잎술을 만들어 볼건데 자 쌍잎술에는 준비물이 이쪽이 7과 2분의 1 이게 6인치 짜리에요. 그러면 얘가 양쪽으로 좀 이렇게 넓게 이렇게 시접이 들어갈 수 있도록 7 반 얘가 6인치니까 얘가 7인치 짜리 2인치 짜리 하나 자 그다음에 맨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들어갈 제일 넓은 애가 9반 정도 나왔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반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8반 짜리 하나를 준비했어요. 자 먼저 2인치 짜리를 반으로 딱 접으세요. 자 그다음에 8반 짜리를 1인치로 1인치로 그려주시고 딱 다려주세요. 2인치로 자른 애한테 4분의 1 이렇게 4분의 1로 그려주시고 또 얘를 자른 애를 뒤집어서 여기 접은 애 뒤집어서 얘도 4분의 1로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얘를 그냥 놔두면 돼요. 뒷부분에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해서 봉제를 해볼게요. 자 먼저 이렇게 4분의 1 그린 애를 끝에서 여기 끝하고 여기 끝하고 딱 맞추셔서 이렇게 자 반대로 2인치짜리도 여기서 박아주실게요. 자 얘도 끝까지 딱 이렇게 박아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딱 시작해서 자 그 다음에 Y자로 Y자로 그린 다음에 이렇게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딱 끝에를 Y로 이렇게 끝까지 여기 끝까지 딱 잘라 놨어요. 여기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끝까지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다 뒤집어 볼게요. 자 이렇게 다 박으셨으면 이렇게 다 뒤집을게요. 뒤로 다 뒤집을게요. 자 이렇게 입술 모양이 딱 예쁘게 됐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을 제끼면 여기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아까 천 하나 더 자른 애를 여기다가 딱 엎을게요. 이렇게 요 두 개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박으면 주머니가 이렇게 완성됩니다. 한번 박아볼게요. 이렇게 두 개를 겹친 다음에 한번 박아볼게요. 입술 모양이 이렇게 딱 예쁘게 나왔으면 제낀 다음에 요 Y자 있는 애를 고정 해줄게요. Y자 뾰족 튀어나온 애를 고정 할 때 중요한 건 삐뚤어지면 안 돼요. 똑바로 똑바로 이렇게 한번 고정 해서 똑바로 돼야지만 제켰을 때 여기가 딱 똑바로 나와요. 여기가 이렇게 뾰족 하게 튀어나온 애를 이렇게 똑바로 박아주시면 뒤로 제내면 얘가 똑바로 이렇게 똑바로 됩니다. 천을 하나 이렇게 딱 대주 주시고 이렇게 박을 건데 먼저 천 두 개 위에만 위에만 한번 이렇게 고정을 해주세요. 요 끝에 박은 데 옆으로 해서 요렇게 고정을 해주시면 두 개 요렇게 고정이 돼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요렇게 떨어져 있겠죠. 자 떨어져 있는 거를 잘 하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입술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주머니 박을 때 얘를 주머니에 딱 닫혀 놓은 다음에 입술이 벌어지지 않게 한 다음에 요 사이에다가 옷담스로 얘도 옷담스로 요렇게 살짝 고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 이쪽도 요게 입술이 벌어지지 않도록 딱 놓으신 다음에 대박음 하면 안 되시겠죠. 이렇게 딱 두 개를 이렇게 살짝 고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안 벌어지겠죠. 그 다음에 주머니를 박아주신 다음에 얘는 뜯어 주셔도 돼요. 이렇게 뜯어서 요렇게 손이 딱 들어가게끔 이렇게 입술 주머니가 완성됐습니다. 자 이렇게 미싱을 다 제가 옷을 다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만들어 보니까 뒤에 주름 잡고 이렇게 입어볼까요? 제 사이즈는 아니지만 모델이 없어서 일단 제가 한번 입어 보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옷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저는 가봉식으로 만들었지만 여러분들은 이게 어떤 원단을 쓰면 좋으냐고 이렇게 올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모직류인데 안감을 넣어서 이렇게 안감 처리를 하는 게 깨끗할 것 같아요. 자 만드는 거 잘 보셨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도 모직류라든지 뭐 이렇게 너무 두껍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원단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저 립바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옷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